네, 오늘의 시그널은 자율주행 관련주죠. 프런티어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프런티어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모회사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상장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지금 39.84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인호텍, MCNX, 세코니스 이런 회사들이 고객사로 고객사인데 대부분이 카메라 모듈이던가 삼성전기는 삼성 쪽, LG인호텍은 애플 쪽 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MCNX는 세코니스도 카메라 모듈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부품에 관련된 회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으로는 가장 앞서 나간다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센싱 카메라를 납품한 삼성전기가 퓨런티어의 제조 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테슬라와 삼성전기 퓨런티어 이 라인이 지금 형성되게 되겠죠. 대표 장비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렌즈 간의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최적화해서 조립한 카메라의 화상 품질을 극대화한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시장이 센싱 카메라랑 라이다로 양분될 수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센싱 카메라에 납품될 때 퓨런티어의 제조 장비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라이다 부분도 국내 라이다 관련 1위 업체의 SOS를 랩하고 공정 장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카메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센싱 카메라와 라이다 이 두 쪽 양분된 모두의 시장을 지금 퓨런티어가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싱 카메라가 그럼 일반적인 뷰잉 카메라와의 차이는 뭐냐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달려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뷰잉 카메라는 전후방 조망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직진을 하거나 후진을 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센싱 카메라는 여기에 훨씬 더 고도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충무동을 방지 목적을 한다든가 이런 고정밀, 고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센싱 카메라는 일반적인 뷰잉 카메라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지금 높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퓨런티어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차는 지금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자동차 메이크 업체들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모두 다 뛰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미 삼성전기, 엘지노텍, MCS, 세코닉스를 기본 고객사로 보유한 데다가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퓨런티어가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지금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주로 퓨런티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원형 바닥형을 이루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그 기업들을 공략해서 많은 재미를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이런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되고 나서 지금 상장할 때 이런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인공지능이든 요즘에는 또 조금 죽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뜨겁게 상장을 하고 나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 매물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크래프톤도 비교를 해드렸지만 완전히 저점을 붕괴해서 다시 몇 단계 하락을 하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만약 올라가면 그 매물 소화되는 과정이 한 짧으면 2, 3개월, 길면은 1년 정도가 지나서 자리를 잡고 나면 한 번씩 시세를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월달이니까 지금 1년여간의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밑을 깨지 않고 바닥을 여러 번 다졌죠. 한 6, 7번을 다진 다음에 지금 20개월 선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를 뚫고 딱 머리를 들었죠. 이럴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주를 포함해서 대주주들의 일부 물량이 풀리는데 그 보호 예수 물량을 받아 먹고 올린다는 거는 상장되고 나서의 시세 차익을 내고 싶은 물량들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들까지 소화를 해내고 밑에서 저점에서 담아서 올리려는 수급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20개월 선 돌파로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2개월째, 20개월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인 3만 원대까지 지금 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차로는 3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론티어 지금 전 고점인 3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3만 5천 원 2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